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 미라 옵티컬 컴프레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루 바이 패스 옵티컬 컴프레서 미라는 스튜디오급의 컴프레서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디테일한 컨트롤러와 풍부한 서스테인 부드러운 어택감을 보여주는 최고급 컴팩트형 컴프레서 페달입니다. 여기에 풍부한 헤드룸을 위한 내부 15V 승합 헤로 및 저멕대의 기타 톤과 베이스 기타의 톤까지 왜곡 없이 부드럽게 컴프레싱 할 수 있는 하이패스 필터 스위치 등 부가적인 기능으로 플레이어의 페달 보드에서 항상 켜둬도 좋은 페달로 톤의 완성도와 명확성을 드라마틱하게 높여준다. 라고 하고 있네요. 오랜만에 나온 월러스 오디오의 신작이고요. 기존 월러스 오디오의 케이스에 월러스 오디오다운 디자인을 적용한 컴프 페달입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신작이라 좀 반갑네요. 월러스 오디오의 이 프린터 디자인을 보면 항상 궁금합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항상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게 뭘 뜻하고 있을까? 뭘 상징할까? 약간 뭐랄까? 좀 기괴할 때도 있고요. 좀 닦한 느낌이 드는 뭔가 이 열쇠... 이게 열쇠 구멍일까요? 열쇠 구멍 바깥으로 몰래 훔쳐봤는데 사람들이 막 하늘로 승천하고 있는 걸까? 흉천하고 있고. 볼륨 포인트를 세팅합니다. 낮게 세팅할수록 컴프 효과가 강해지고 높게 세팅할수록 컴프 효과가 약해집니다. 레시오! 컴프레싱 효과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값이 높을수록 컴프레싱 효과가 강하게 적용됩니다. 메이크업! 컴프레싱 된 톤에 게인을 추가하는 컨트롤러입니다. 컴프레싱 과정에서 손실될 수 있는 볼륨을 보정하며 톤과 볼륨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택! 컴프레싱 효과의 어택 타임을 조절합니다. 릴리즈! 시그널의 서스틴을 조절합니다. 레벨! 페달의 전체적인 출력 볼륨을 조절합니다. 블렌드! 컴프레서 시그널과 드라이 시그널의 비율을 믹스합니다. 하이패스 필터! 이펙터 측면에 위치한 스위치를 사용하여 120Hz 이하의 저음역대 톤에 컴프레싱 효과가 강하게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기타로 낮은 음역대를 주로 연주하거나 베이스 기타의 미러를 사용할 때 저음역대 톤의 명확성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디테일한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데 앞쪽에 달려있는 노브들은 요즘 나오는 페달형 컴프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컨트롤러들이고요. 차이점이 가장 큰 게 뭐냐면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이 측면에 하이패스 필터가 달려있어서 요거가 조금 어떻게 보면 핵심 기능이 아닌가 이따가 테스트를 하면서 은총씨께 부탁을 드려서 저음부를 연주를 할 때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좋습니다. 요즘 컴프 특징이죠. 맞습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자연스럽게 걸리는 블랜드노브와 여러가지 시스템들이 추가되면서 예전에 우리가 늘 말하는 페달형 컴프라고 일컬었던 사운드들이 많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맞아요. 근데 이제 월러스는 사실 좀 좀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 컴프 영역에서만큼은 있습니다만 이번에 내놓은 제품이 굉장히 지금 깨끗하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컴프레서 페달이 나왔을 때 이미 이제 선구주자 같은 페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 좀 찾기 힘들고 얼만큼 가격 대비에 쫓아왔는가 이거를 포인트로 오늘 리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 월러스 오디오의 디자인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것처럼 월러스 오디오의 디자인들이 좀 다크하다 보니까 그리고 공간계들도 약간 음색 자체가 좀 다크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컴프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까 했는데 이 월러스 오디오 특유의 그런 다크함 보다는 기본적인 컴프 사운드에 굉장히 충실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은정씨가 잘 정리해 주신 대로 깨끗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상쾌한 느낌이 드는 컴프 사운드가 잘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노브인 트래시홀드랑 래시오 노브를 한번 조절을 해 보도록 할게요. 오오. 오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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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빠른 싱글노트를 연주를 할 때 계속해서 따라오는 뭔가 이렇게 공기방울이 폭폭하지는 듯한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여기서 트레쉬월드 노브를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bass & drums play rock 진짜 깔끔하게 잘 따라오고 일단은 노브를 지금 그래도 꽤나 이렇게 저렇게 확 돌리고 있는데도 특유의 컴포감은 잘 따라오면서 좀 월러스답지 않게 컨셉이 좀 과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대단하게 엄청나게 많이 만지진 않았습니다만 오히려 약간 월러스에서 간만에 그러니까 월러스에서 올라운드로 지향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왜 예전에 월러스 오디오를 말씀드렸을 때 그 당시 때도 이미 이펙터 가격들이 이미 다 비싸진 상황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20만원대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컴팩트하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페달이 많았다라고 월러스 오디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우리가 소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리뷰를 계속하다 보니 느낀 게 아 월러스 오디오가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페달도 어느 정도 있지만 사실 색깔이 굉장히 진하구나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다크하다라는 거에 집중을 많이 하고 그리고 되게 특이한 톤을 많이 내는 사운드들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많이 지켜볼 수 있었는데 컴프레서만큼은 그냥 누가 써도 되게 편하게 쓸 수 있고 이게 내 기타 톤과 이 컴프레서가 들어가면서 내 기타 톤이 들어갔을 때 뭔가 이 색이 더 진하게 더해진다던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기타의 소리와 앰프의 고유의 특성은 좀 최대한 살려주면서 여기에서 그냥 보정한다라는 듯한 느낌이 좀 더 많이 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스튜디오에서 많이 쓰는 뭐 튜브테크라던가 LA2A 같은 것도 물론 기타에 잘 걸거나 그런 LA2A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느리게 먹기 때문에 기타에는 잘 걸지는 않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딱 걸었을 때 컴프레서의 색채가 굉장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페달형 컴프도 이제 페달마다 컴프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이게 오히려 되게 플랫한 느낌이 균형을 잘 잡은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금 이것도 독특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메이크업 노브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약간 올라오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컴프레서에서 메이크업 기능을 되게 잘 사용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페달형에서는 메이크업 노브가 있는 걸 좀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약간 제가 쓰는 느낌을 말씀드리면 이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아르페이저라던 거 보이싱 연주할 때 메이크업 노브가 있으면 알자가 살아나요 근데 여기서 똑같은 톤인데 컨벨스 꺼볼게요 컨벨스 끄면 이 느낌이 잘 안 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쁘긴 한데 켜줘봐 주시겠어요 단순하게 지금 볼륨이 뜬 게 아니라 위에 보면 탁탁 튀는 소리 맞아요 기타에 우리가 말씀드리는 쟁반의 옷곳을 굴러가는 소리 아니면 샤하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쓰잖아요 그리고 이런 톤들이 예전에 8, 90년대 LA 사운드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네시빌 사운드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마이클 탐슨, 마이클 란도우 이런 기타리스트들이 아니면 화이트 스네이크 이런 앨범에서 들을 수도 있고 유명한 밴드 본조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팝, 락에서 보여지던 엣지 있는 클린톤이죠 근데 거기서 사람마다 약간 스타일이 다릅니다 이런 식으로 컴프톤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요 앞에 약간의 크런치를 넣어서 그 크런치감으로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조금 더 팝으로 가서 셀린이온 같은 음악 장르들 있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그 뭐야 팝 음악 중에서 백인 음악인데 그렇죠 되게 그 웅장한 사운드를 내는 그런 장르의 기타 톤들 들어보면 클린톤들이 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집니다 여기에 이제 코러스 거냐 안 거냐 또 이 싸움인데 이런 소리들을 잘 냈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만져보고 있지만 호불호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다 그게 가장 큰 강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해볼게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볼 텐데 저음역에서 연주를 해주시면 제가 껐다 켰다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패스 필터를 사용을 해볼 텐데 이 굉장히 미지하긴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치는 사람만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켜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저희가 레코딩 수업이라든가 작곡 작곡가 요즘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를 다니지 너무 오래 돼서 엔지니어 배우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작곡, 요즘 작곡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디 파트, 작곡 파트 따로 있었는데 요즘 없죠 작곡하는 사람이 다 기본으로 컴퓨터 이게 옛날 사람 말이라니까 미디라고 하는 거에요 제가 DAW를 다루시고 어느 정도의 가믹스 영역까지 아니면 혹은 딥하게 믹스의 영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음역대를 부각시키고 싶을 때 예를 들면 내가 고음역대를 부각시키고 싶다 하면 고음역대를 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믹스 기준에서는 첫 번째로 감행돼야 될 건 하이가 더 이제 도드라지게 느끼고 싶으면 일단 로우를 쳐내면 로우 쪽을 커트를 해주면 그 앞의 하이가 더 도드라지게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일단은 1차적으로 선행을 시킨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약간 올려준다거나 약간 요런 개념이에요 반대로 로우를 강조하고 싶으면 하이를 커트를 해내서 로우를 좀 부각시키고 그렇다고 로우를 막 억지로 든다거나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선행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쳤을 때 약간 점을 찍는 느낌이에요 진짜 딱 점을 찍는 느낌이고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영상 보시면 뭔 차이야 하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보통 대부분 요즘 핸드폰이나 이런 걸로 패드 이런 걸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렇게 해봐야 그냥 컴퓨터에 있는 스피커 정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장비가 갖춰주신 분들은 좀 들을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 구매자분들은 기준까지도 맞춰서 말씀드리면 솔직히은 잘 못 느낄 겁니다 근데 이제 쉬시는 분들은 어? 약간 느낌이 다르네 라는 이 정도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믹스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요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본 월러스 오디오의 미라 연주자들 은총 씨가 얘기해 주신 대로 호불호 없이 모든 연주자들이 좋아할 만한 컴퓨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이 미라에 대한 한줄평 주신다면? 네 한줄평도 했습니다 호! 이렇게 되겠습니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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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호우! 그냥 호입니다 호 이거는 그냥 본인이 이제 책정한 예산 안에서 크게 넘어가지 않는다면은 왜냐하면 요즘 컴퓨터가 다 비싸죠? 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좀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 50만원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그 50만원 언더 40만원 언더에서 찾을 수 있는 페달 중에서 접근성이 가장 좋고 근데 이제 여기서 기준은 이겁니다 이렇게 이 윗등급의 컴프레서 페달처럼 깔끔하고 이렇게 되게 클리어하게 나는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 그 언더로 내려가면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먼저 그냥 페달 컴퍼 사운드가 나는 건데 그쪽 이쪽에서 찾고 계시면은 이게 아마 지금 가장 저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페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한줄평 이 상품 설명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커둬도 좋은 페달이라고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사운드 은총씨가 잘 얘기해 주신대로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그런 그리고 초심자가 됐던 전문 연주자가 됐던 만족할 만한 컴프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서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9.0 8.5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월러스 오디오의 신장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드리면드입니다 이펙터 타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